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저녁 8시 36분경에 일본 나가노현 북부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로써 나가노에서는 19차 지진이 발생한 것이며 계속된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내에 큰 거대 지진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가노는 18차 지진에서 신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간도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그러한 이상 진역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미세지진 군발 지진들이 동일본 대지진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일본 교토 대학교와 축구바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이즈오오시마에서의 12번 지진 이로 인하여 사가미 트러프의 대폭발 위기가 있고 또한 이 나가미 지진으로 인해서 도가의 대지진의 염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가노 지역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가노에서 20차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시각은 4월 24일 저녁 8시 42분경이고요. 역시 나가노형 북부입니다. 규모는 2.7이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나가노 현의 군발 지진은 모두 내륙 지진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완전한 실패로 인하여 일본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비상사태로 인해서 일본은 팬덤믹에 의해서 완전 패닉상태이고 움직일 수 없이 집에만 계속 있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올림픽, 도쿄올림픽 역시 거의 취소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경쟁을 계속해서 하면서 대한민국을 무시하던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완전한 실패로 인해서 양적 완화에 의한 아베노믹스의 완전한 실패로 인하여 결국 완전히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도 지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제, 사회, 문화까지 모두 다 대한민국에 지쳐지는 1위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 J-POP보다는 오히려 K-POP을 더 좋아하는 K-POP의 일본의 청소년들은 K-POP에 미쳐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5년만에 일본 도요타를 채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도요타를 누르고 탈석탄화 관련 특허 경쟁력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일본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강인한 국가였습니다.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한국은 1등급, 일본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최악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당 구매력 지수 역시 올해 3천 달러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무력 보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 불매운동, 이것에 관련된 나비효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아주 좋은 각종 지표와 결과들에서 이제 호조를 넘어서 일본 경제를 완전히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 보고서에서 이 ESG 평가 보고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을 눌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부 분야별 평가, IPS에서 아주 좋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도, 정책, 신뢰성, 효과성, 투명성, 정보 공개, 예산 관리 등 지배구조 부문 내 4개의 세부 항목에서 전원 1등급이란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일본 3등급에 올랐습니다. 일본 현재 비상사태를 발표했죠. 최고의, 최악의 상황에 일본은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팬데믹 사태 초부터 크루즈에서의 선발, 집단, 감염 같은 초기 방역에 실패부차 시작해서 마이너스 5.29%까지 투락한 것입니다. 또한 1인당 GDP 소득 역시 일본을 추월해서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이 구매력 평가 지수인 PPP, 이 PPP 기준 국민 소득 역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반발해가지고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등 무역 보복을 대한민국이 가했지만 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소재 및 부품들의 자체 생산화 등 국산화 전력에 성공하여 기술 독립의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 전세계 1위 극과로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